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코드번호가 2934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0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영상은 카카오게임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카카오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는요. 게임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가 게임이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게 있는지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적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메모장이고요.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게임이 바로 이 달빛.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대만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바일과 RPG 아 모바일과 그 다음에 PC게임 PC게임 두개 다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카카오게임즈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 마케팅을 미메이드에서 당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바로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12월 10일날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엘리온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아마 이 엘리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게임이 어떤게 있냐라고 하면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출시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G스타 2020에서 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카카오게임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게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은 어떠냐. 바로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어떠느냐. 바로 이 매출과 그 다음에 영업이 그리고 단기 순이익 잠시만요. 적어드릴게요. 단기 순이익이 모두 증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에 있어가지고 단지 악재가 될만한 요소 악재 요소가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호의 수 보호의 수 물량이란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풀리느냐. 12월 13일날 풀린다라고 합니다. 12월 13일날 풀림에는 물량이 적지 않습니다. 258만 1680주 258만주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풀리게 되면 풀리게 되면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지고 저는 비중 비중 축소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올랐을 때 좋잖아요. 이렇게 올랐을 때 비중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5만원 자리가 여기가 저항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가기에는 이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5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비중 축소 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재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 재매수 잠시만요. 재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현재 구간이죠. 현재 구간에서 한 30에서 30에서 뭡니까? 한 40% 이 40만원 30에서 40만원 정도 축소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하락시 하락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재매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단가 매수 단가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는 있어도 뭡니까? 수량 주식수 주식수는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도 주가 하락시에 재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보유 그냥 가만히 갖고 가만히 보유하시는 것보다 이런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문가님 혹시라도 만약에 보호 예수 풀렸는데 주가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냐 안 내려오면은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호 예수 풀리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조금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호 예수 이 보호 예수 들어온 물량의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 바로 보호 예수 물량을 팔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이었죠. 10월 13일날 보시면은 이 자리가 시가가 4만 9천원 자리인데요. 10월 13일날 이때 보호 예수가 한번 풀렸어요. 풀리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4만 2950원까지 내려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지만 보호 예수가 풀림으로서 인해가지고 주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역시나 보호 예수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이 엘리온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물량 있죠.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의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엘리온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략매도 하셔야 됩니다. 전략매도 하시고 보호 예수 풀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밑에서 저가 매수 다시 노려보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왼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선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필수로 읽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극 증시가 나오고 있고요. 다오산업과 나스닥종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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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